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찐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이 행보를 비롯해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찐박은 없다는데. 찐박하기 위해서 잘렸잖아요. 그러셨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4년, 5년, 7년 가까이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했는데 침박 없다고 해서 잘려버렸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이 한 50만 되는데 5만 3천 명 정도가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에요. 정의당보다 딱 5배인데 가슴이 아프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돌아가시는가 싶어서 하루도 안 쉬고 한 300회 서명도 한 350만 명 서명받아서 석방해달라고 했는데 나오시자마자 사저가셔서 우리는 잘려버렸지. 침박 없는데 유영아, 유영아, 벼라도 한 사람만 침박 남아서 북콘서트를 하거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거나 이런 게 정치 행보다라고 많이들 정치 행보 재개다 이렇게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정치적 침박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유영아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더 비참해지고 하나는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감이 있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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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박근혜 대통령의 옥사리와 연관이 있잖아요. 기소.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사자니까. 그래서 찾아뵙겠다 하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고요. 단지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 안 하시겠다. 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치 안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영아만 당선시키면 되네요. 그런데 그것도 유영아 변호사도 이제 대구 경북은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 국회의원 3선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참 안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 또 감옥에서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나오셔서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그럴수록 유영아 변호사의 행동이 굉장히 조금 진중하게 또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자꾸 정치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언론에 실리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유영아 변호사도 그런 생각이 아닌데 아무튼 언론에 자꾸 실리니까 대구의 기자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하잖아요. 이간질 시킨다고. 그런데 그냥 지켜보자. 그런데 이번에 달서병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조원진 대표님 달서병 출마 저는 달서병 출마고 유영아 변호사는 달서갑에 출마를 했잖아요. 아무튼 경선을 하던 홍석준 의원인데 현직 의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홍석준 의원. 재선 의원인가 그러시던데 초선이지. 초선인가요? 아무튼 그것도 날라갈 뿐하다가 억지로 억지로 사법과정을 겪어가지고 벌금하고 살아났는데 아무튼 그 경선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원진 대표님은 달서병에 우리공화당으로 출마를 하시고 저는 거기서 3선을 했으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번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연동령 비례대표제가 준연동령이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 상황에서는 야권. 야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안 만들어도 시민단체나 야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위성정당 소위. 위성정당. 4년 전에 꼼수 위성정당 만들어가 다 합당했잖아요. 이제 오른쪽.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으면 잘 안 돼. 그래서 위성정당 꼼수 위성정당. 국민의힘 주도의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국민의 미래라고 만들겠다고 아주 당명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만들면 결국 4년 전에 국민들이 찍었던 표는 없어졌잖아요. 그럼 위성 소위 말하는 연동령이든 준연동령이든 왜 하냐 이거지. 빨주노초파남보 중에 빨강파랑만 그냥 세우고 해라. 왜냐하면 47석 중에 31 대석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12석 가지고 나눠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단지 이제 법원에서 이번 꼼수 정당 위성정당에 대한 부분을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정의롭지는 않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본인이 올바른 길 올바른 정의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성정당 이것도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야합해서 만들었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위성정당 꼼수 위성정당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5.18 앞에서 4번이나 고개를 숙이는 사죄했어요. 이게 잘못했으니까. 그럼 국민의힘도 4년 전에 위성정당 만들었는 잘못된 불의를 제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을 따지기 전에 우리도 잘못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위성 꼼수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자. 했을 때. 같이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원죄를 따질 게 아니고. 그렇게 하자.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듭시다. 이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당에 빨간색이 있어봤잖아요. 그런데 녹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군소정당에다가 47석 다 줘도 괜찮습니다. 다 줘도요. 거기는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도 있고 좌쪽에 정의당도 있고 막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런 다양성이 왜 겁이 나지. 저는 저도 안에 있을 때 대단히 옹고집식으로 묻고 있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려면 꼼수 위성정당 하지 말고 금지법 만들고. 김혜명 대표가 위성정당 준연동전 캡을 씌울 거예요. 그거 만들 때 치고 나가야지 당당하게. 그러면 우리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요청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난리가 나. 난리가 나죠. 왜? 아까 처음 얘기했죠. 왼쪽은 가만히 놔둬도 자생적으로 막 생겨. 조국신당도 생기고 송영길신당도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 막 만들어지잖아요. 오른쪽은 우리 공화당 말고 가만히 보니까 뭐지.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이게 꼼수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이 안 만들면 우리 공화당의 숨쉴 틈이 확 넓어지겠네요. 오른쪽에 다양한 정당들이 생길 공간이 생기지. 그런데 이제 광주나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광주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한 7년간 길거리 아스팔트 투쟁을 했으면 광주 시민들이 그건 후보지에 내지 마. 좋은 일을 시켜줘야 돼. 그런데 여기는 영남권은 뭐 그냥 2번이야. 빨간당이야 그냥. 뭐 투쟁을 하던 이준석 말대로 비만 고향이 돼도 2번만 빨간 것만 내놓으면 다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조 대표님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정말 한이 이 가슴에 한이 안 맺혀 있으십니까. 대국분들 서운하기도 할 것 같아 막. 서운하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야 네가 저런 어리 있고 최고 멋있다. 이렇게 막 와서 격려다가 밥값을 별로 안 내요. 식당 가면 다른 사람 다 내줘. 그런데 투표만 들어가면 빨간색이야. 그런데 호남은 호남은 국민의당도 찍었다가. 맞아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무소속도 찍고 이래가지고 너 잘못하면 민주당 너 잘못하면 우리 칼 들어. 몇 번 보여줬잖아요. 몇 번 보여줬어요. 국민의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젊은 당대표라 해도 젊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수치를 당해도 웃는 거야. 왜 공천만 받으면 우리는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당선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4년 있다가 줄 잘 서가지고 김기여한테 줄 다 섰잖아요. 지난번에는. 지난번에 당대표할 때 반이성적 집단 행위들을 했잖아. 초선 연판장 막 돌리고. 이번에 공천에 반이성적 집단 행위를 했는 주동자들은 다 공천 배제. 이게 맞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호남권도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라.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반성하도록 너가 잘못하면 우리가 칼을 들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이 25석이면 5석 정도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긴장을 하잖아요. 4년 있다가 김기현한테 줄 섰다가 윤석열 대통령 막 물개 박수 치다가 한동호회 나오니까 그거 다 아솔려. 그리고 한동호회 내리라도 문제 생기가 조원진이가 돼. 그럼 조원진한테 물개 박수 다 친다고. 그것은 안 맞다는 거야. 그것은 옳지 않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건 옳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한번 내려가서 보수 정치인들도 몇 분 뵀는데 동네 돌아다니면 서울 가서 공천을 받아야지 동네 돌아다닌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까? 옛날에 제가 초선 때 됐는데 선배들이 제가 초선 되니까 돈도 없고 서울에 전세 얻을 돈도 없는데 대구에 살아야 되잖아. 대구 사니까 와이프하고 가족도 대고 있으니까 그거 대고 있으니까 지역구 막 돌아다니고 엄청 열심히 다닌 거야. 예산돈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들이 딱 부르더라고. 야 너 지역구 좀 내려가지 마. 자기들까지 지금까지 지역구가 내려가서 잘 해먹었는데 이 이상한 놈이 한 놈 와가지고 온 동네를 잊었는데 예산돈 많이 봐가지고 일도 엄청나게 하거든. 그게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구의 국회의원 들이 집을 대구로 가지기 시작했다고. 대구에 집도 없었어요? 대구에 집이 없는 거야. 서울 다 서울 살고. 그랬구나. 그런데 저는 돈 없어가지고 전세 들 돈 없으니까 대구에 살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대구 국회의원 들이 집을 대구에 다 가지게 됐다. 그게 하나의 계기잖아요. 제가 예를 들지만 이번 총선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얘기 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물개 박수 치러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도 갔다 그러는데 지금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의 갈등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잠복돼 있는 거 아니냐. 공천국면에서 한 번 더 크게 또 터질 거고 김건희 여사건으로 또 한 번 터질 거다.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건은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은 떠났고. 앞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한계가 나온 거고. 그쪽은 이제 성역이에요. 그래서 내일 대통령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건 국민의 목이다. 그리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6개월 전에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언을 해버려라.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이용한다든지 김건희 여사 주변에 붙어서 자꾸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한 6개월 전에 했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됐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담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양쪽의 갈등은 공천 갈등은 어느 정권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물 밑에서 이루어지느냐 바깥에서 이루어지느냐 차이지. 그래서 시스템 공천해야죠. 그런데 시스템 공천을 잘못 생각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분들은 밑으로부터의 상향식 공천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시스템 공천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다 됩니다. 아니 현직 국회의원이 4년간 지역 관리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들어와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잘 돼가 구의원부터 시영을 하고 막 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현직 국회의원을.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다 오는 건 아니다.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하려면 전략적인 공천도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략적인 꽂아 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내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지. 이것을 오픈 프라이머리 자꾸 시스템 공천 시스템 공천. 제가 있어 보니까 시스템 공천이 가장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더라. 결과적으로는 현역 기득권 5호 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와이수 정권 때 이재호 그다음에 김문수 차명진 등등등 다 들렀잖아요. 다 꽂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 꽂았잖아요. 다 꽂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발전적으로 가더라.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내더라.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새로운 인물이 더 가야지. 개혁이라는 모먼텀이 생긴다고. 네. 그러면 사실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병수 5선 의원인데 지역구 옮기게 요청하고 김태호 의원한테도 낙동강 전투를 얘기하면서 지역구를 옮기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옮길 수 있어. 누가 오느냐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 다 친박이야. 오늘 안 그래도 친박 선배들하고 점심을 묻는데. 부글부글 끓는 거야. 아니 서병수도 그렇고 김태호도 그렇고 다 그런데. 김태호 양산에 김두관하고 붙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병수 선배는 전재수하고. 전재수요. 부산에서 제일 인기 좋은 전재수하고 붙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 거의 유일 유삼한 정도 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랑 붙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 김무성 잘라야지. 그래 따지면 김무성 들어오는데 김무성부터 풀출마 당신 안 돼. 자기 심사에서 날려야지. 그건 또 안 날려. 김무성 전 대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인터뷰했는데. 나 공천 안 주면 난 무소적 출마야. 거의 단언을 하시던데요. 그거는 무소적 나가서 할 일이 있어. 왜냐하면 무소적 나가서 무소적 연대 해봤거든. 무소적을 통해서 총선 이후에 자기가 정치의 중심에서 뭘 할 일이 있다. 이래 보는 분이라서 김태호 서병수 이런 분들을 흠지로 보내면 김무성 대표는 공천 탈락을 시켜야죠. 거기에 무소적 나오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소위 용핵관 이런 분들이 오지 않겠냐 이런 예측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후보들이 그런 후보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친박을 몰아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우리끼리 얘기로. 결국은 여기서도 친박 선배다. 김태호 의원은 저보다 나이가 하나인가 적었지만 되게 친하잖아요. 아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 괴로운가 봐.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 수도권 관련해서 유승민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수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유승민 의원의 워딩. 그전에는 지난 21대 때는 확실하게 불출마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천 신청 안 하겠다. 그런데 제가 유승민 의원 같으면 어떡할까 보는 거예요. 보수 지지자들의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려있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그러한 반유승민 프레임에 걸려있고 이번 총선이 한편으로 기회잖아요. 본인이 그걸 뛰어넘어야지 다음에 대선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하든 그다음에 안 그러면 험지 출마를 하든. 뛰어들어야지 뭔가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카드를 쓸 거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하는 거 보니까 유승민 의원을 진짜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사는 용인할 것이냐. 그런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잘못했죠. 사실은 유승민 줬으면 경기도지사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과정이지만 그러면 좀 조용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겁니다. 설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설득을 해서 결국 유승민은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희생하는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경기 유승민 서울 한동훈 카드가 선거 더 가면요. 유세할 수 있는 데가 자리도 별로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